지금 어떻게 시작했습니다 네 한 명, 세 명 좀 들어온다 조금씩 들어오신다 안녕하세요 저는 2PM의 준호입니다 저는 지금 어 공항에 가고 있어요 공항에 가고 있습니다 공항에 가고 있습니다 바깥 날씨가 그렇게 좋은 거 같진 않아요 바깥 날씨가 바깥 날씨가 얼굴은 바깥 날씨가 바깥 날씨가 바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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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tell 서 바깥 몰라서 그냥 이렇게... 셀카모드가 없는데? 셀카모드가 없어 어? 두XXX에 전화... 아! 됐네요 하하하하 됐네요 네 저는 지금 공항에 가고 있습니다 아... 날씨가 되게 더웠네요 날씨는 되게 덥고 구름이 많이 껴있고 그렇습니다 네 머리카락이 많이 상했어요 머리에 밥은 자주 주고 있구요 둥지 아닙니다 태기현이 형이 하는 걸 보고 참 괜찮은 방송인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제가 어제 또 뭐 민준이 형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일단 머리는 원래 이제 백발 색깔로 백발로 하려고 했는데 어...어느 때는 백발로 보이고 어느때는 약간 좀 조명에 따라서 색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... 요요기 디비딘 날까지는 좀 잘 버텨야 되는데 저장하는 방법 모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아 싫어요 댓글 땜에 일부러